제가 방금 줄넘기를 450개 하면서 느낀건데 나 진짜 줄넘기 하러 온다고 말만 하고 맨날 실제로 여 공원까지 와서도 공원까지 오는 길이 한 자전거로 7분 걸리거든 그래서 왔다갔다 할 때 오래막이 있어서 좀 힘들단 말이야 갈 때가 돌아갈 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약간 그게 힘들다는 핑계로 그거 자체가 운동이라는 핑계로 줄넘기를 한 진짜 100개도 안 한 것 같아 지금 450개를 했는데 이렇게 힘드니까 근데 450개를 연속으로 안 했거든 항상 할 때 한 10개 하고 쉬고 10개 하고 쉬고 진짜 100개도 안 하고 매번 갔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450개밖에 450개도 좀 적긴 한데 일단 했다는 걸 의류로 두고 무릎이 솔직히 그렇게 아프다는 느낌은 아니고 좀 힘들긴 하거든 오랜만에 합정 합정을 아 몰라 그냥 집 갈래 먹는 거를 줄여서 할래 그냥 아 몰라 운동 포기는 아니고 오늘은 일단 집을 가는 걸로 450개 하고 집 가는 450개 하고 집 가는 하지윤색 뭐야 트럭 열려오는데? 쫄 뭐야 왜 열고 달려 쿠팡인데 열려져 있어 바쁘니까 그래도 저거 흘러내리면 난리 날텐데 그래도 저거 흘러내리면 난리 날텐데 근데 저거 열고 닫고 하면 배송 못할 듯 배송 못할 듯 열려져 있어 열려져 있어 일렁 크립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